노래 부르려고 오늘 난 일 11시 반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해주세요 그런가? 그런가 해서 얼굴을 보이잖아 나한테 너무 매정해 아니야 나 오늘 스토리에 올린 옷도 선물 받은 이건데 아 그래요? 저는 팬분들이 선물하지만 항상 의미있게 사용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뭐죠? 뭐죠? 나는 내 생각만 알지 저는 저희 집하고 아시겠지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팬지 같은 것들 네 맞아요 락스가 지금 엄청난 거다 간직하고 있어 나중에 나이 엄청 먹고 보면 정말 더 아 그럼요 그래서 좀 갖고 올거야 나중에 내 자식을 보여주려고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 같아 왜냐면 내 자식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대학교 홍보 대학교 홍보 대학교 홍보하고 왔어요 언제 나온대요? 되는대로 되는대로 몰라요 몰라요 그런가 안 물어봤어요 사회는 난 내년삼아 뭐 떡볶이요 떡볶이 저희 집에서 좀 시거워가지고 네 저 칸문 저녁밤을 진짜 셋이서 일단 라이브 영상 화면 저 신호등이 칸군 오면 일본 같이 셋이 가야 되잖아요. 대표님 제목은 신호등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칸이 생각 좀 해봐. 다시 가야겠다. 맛있게 먹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같이 밥 먹어야죠. 기념? 아 성인은 그런 성인인 줄 알겠어. 1위 형을 뭐 1위 형 돈 그래? 화이팅! 1위 형이 뭐 돈이지? 네. 돈은 벌어야지. 신호등 알사탕 생각났는데 저분은 아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네. 성인 9일분이요? 네. 아이가 좀 있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거 사탕에 설탕 좀 받게 하려나? 그러면 고객님 제목을 신호등으로 하고 그 신호등 사탕을 허물어다. 아 그거 부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없어. 못쓰러워. 못쓰러워. 오빠 나는. 오빠가 없는 거였어. 다 있어. 거기. 다진다. 왜요? 신호등 시켜도 진짜 신호등 오는 경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룡 피규어를 샀는데 진짜 공룡 피규어를 샀는데 진짜 공룡 피규어 엄청 큰 거 그걸 공룡 홍보한 거예요? 뭐예요? 오늘 한 번 할 수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맛있는 건 먹어야지. 콜라 김 빠졌겠다. 아니.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엄청 따가운데요 아직. 따가운데요. 작업하느라 머리 아픈데 지금 회사 가면 또 연예인 볼 수 있나요? 아. 물때문지라고.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네? 성윤 씨. 성윤 씨. 성윤 씨. 날 맞는 날. 아. 네. 저도요. 이외에 관광. 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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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보느냐. 아. 흠. 흠. 좋아요. 좋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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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안 된다. 몰라요. 아 손절. 저도 한국사람네요. 말하는 막 그 개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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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거 줄여서 잘 안해요 왠지 알아요? 손절은 줄이는게 아니잖아요 손절? 아니에요? 응 그래요? 응 댓글부터 손절해봐요 형이니 할로와 할로 저 사실 할로? 할로는 요즘 인싸용어를 잘 몰라요 왜냐면 어제 촬영하는데 어? 래현식 커피 어떻게 드실래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칸 먹겠습니다 오 얼죽아 욕하는거요? 뭐야 얼죽아 얼죽아 얼굴 뭐 얼죽아 얼죽아는 알고 있었잖아 근데 신기한 생각이 안났던거라구요 아니 그니까 아니 잘 몰랐어요 그긴 일어났는데 얼죽아 이러면 괜히 모르떡 하 아니 어차피 사업은 그게 뭔데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빨리 일본 라이브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슈구이키마스 날씨 겟주빈이 티켓도 사이트가 오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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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사먹구나 사먹구나 네 조 대표님 파이팅! 파이팅! 저희 이름으로 박대구는 저희가 회사를 찾고 처음 하는 공연이잖아요. 원래 팬미팅은 했었지만 모두 이제 정식적으로 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그런 라이브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둘이서 많이 준비하는데 미숙할 수도 있지만 우리 팬들을 하느라고 이해받아느라고 우리 팬들을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최단으로 열심히 준비 중인데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양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 지역에서 그때가 일본이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몇몇 팬분들은 일대회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힘을 받아서 무대에서 그냥 훨씬의 힘을 다해서 무대에 부셔놓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형이라도 얘기 공연도 공연이지만 일본에서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저희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선물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저기 저기를 인스타 성이랑 빨리 올려봐 인스타 기회로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적어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뭘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팬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개인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아 너무 좋죠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약간 이런 라이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과 만나는 재미가 되게 진짜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공연할 때나 아니면 한국에서 활동할 때나 그때는 팬분들과 만나는 시간 이외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볼거에요 만들어볼거에요 요즘 뭐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개인 방송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아 게잇 게임방송 아니구요 개임방송 개 개 개인 지분도 방금이 게임방송이 티토리방송이 티토리방송이 아 여기 쪽으로 티토리 인터넷도 방금이 뭐라고요 대 아 대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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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콜릿 주셨어요 초콜릿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 개인 방송 근데 개인 방송인데 게임방송만 하고싶어요 그냥 게임이 하고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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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팬분들이랑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말고 그리고 올드 뭐 이렇게 있어요 플래트넘 뭐 이렇게 있어요 다이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문진 문화찜타 나한테 문화찜 따라온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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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하하 문진 문진 레연 오케이 둘이 기억 자 자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의 하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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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피 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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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칸단스 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칸트 히 이거 끊 뭐 그 너무 그런데 너무 기분 좋은 게 4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지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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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뭔가 진짜 어른이 된 느낌. 일도 하고 오늘 너무 힘들다 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뭔가 몸은 힘들지만 제가 살아있으면 좀 느껴져요. 이건 공사예요. 어떤 걸 스키 30살의 어린이들 김대중. 근데... 지금 칸씨가 통역을 해주고 계시네요. 사이킹 간신 노 화나시 주 이 분은 맛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분은 맛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분은 맞죠? 그리고... 이 분은 이제... 이 분은... 이 분은 이렇게... 이 분은 이렇게... 차라리 가름 좀 쐬고 와 아 나는 몰랐어 아니 이거 칸이 그 아이 팬분들 형 미안하다 뭐 아이들 소금이 얼마 안 됐잖아 간신사를 네 저랑 이제 칸한테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일단 그거보다 인싸여공을 좀 배우들한테 그거 좀 해야 되네 아 저 그럼 저 게임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제가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게임이요? 어떤 게임이요? 그냥 그 뭐야 티어 그거 티어? 티어는 무슨 게임이냐고 롤도 있고 티어가 있어요 배그 배그 스타일이요?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봤어요? 옆에서 같이 있잖아 근데 아 그때는 군대 가기 전이잖아요 그쵸 그쵸 군대 갔다 왔잖아요 잘 쏜단 말이에요 형 나도 게임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팀 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레이온팀 진호팀 해가지고 총 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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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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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근데 나중에 레이온팀 진호팀 그게 이제 계정을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복잡하니까 서든어텔 있잖아요 아 서든어텔 진짜 나한테 안 돼 서든어텔은 고등학교 때 학교 한 번 하고 서든어텔 한 번 했거든요 교구실 있는 거 봤는데 내가 혼난 거 봤는데 그래서 혼난 거야 네 아 제형 나쁜 형이구나 라는 생각 도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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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총을 이렇게 기술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 거라서 요런 게임도 재밌죠 팬들이랑 같이 하면 조금만 잘해 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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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 알잖아요 마상 알아요 마상 알지 마음에서 들어요 오 통화해 나 마상도 안 해 진짜 진짜 이름 잘 아시네 하 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골프 칠 줄 아냐고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골프 치세요 근데 이제 레영곤은 이제 골프를 잘 치고 저는 이제 골프를 조금 배웠었는데 잘 못 치거든요 옛날에나 골프가 뭐 귀족 스포츠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했지 요즘에는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운동도 정말 많이 되고요 아이고 골프치도 다 사놓고 왜 안 하냐 그냥 이해로만 서 있다니까요 그게 저는 어제도 말했죠 나는 골프 치러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피시방 가서 배그를 하는 게 더 재밌어 아 응 아 혼나야 돼 피시방은 으 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지금 뭐 피시방 다른 사람들 비하하시는 건가 어 어 골프인들한테 혼나 볼래 저는 골프인들한테 골프 보다 게임은 좋다고 했죠 네 저는 게임보다 골프 좀 알겠어요 게임을 난주하는 건 안 해 해봐야 돼요 150배렛 뭐 무슨 소리야 모르면 강태 스크린골로 3월 고민과 노래의 의상도 기대됩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들은 대강 준비가 다 이제 했는데 어떤 스타일 로 해야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 됐어 여기까지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그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가 그런 거래 PC방에서 먹방 어 그러면 나도 할래 PC방 PC방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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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납니다 진짜 나도 라떼는 컵라면인데 그쵸 컵라면 또 라떼는 나오는 거야 라떼는 라떼는 솔직히 간 이게 손에 뽑는데 항상 그때 가했을 때는 컵라면 아 진짜 지금은요 끓인 라면에 거리 위에 계란 뭐 토핑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고 볶음밥은 옛날에 한솥 맛? 한솥 도시락처럼 치킨 마요 덮밥 또 제육 덮밥 다 있습니다 아 티비에서 보긴 하네요 진짜 진짜구나 참 너무 맛있어요 라면 짜장 볶음밥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랬어 김대현이 웨이디 수무삭으로 저희 사무실 앞에 제 친구가 화이트해구 배 화이트해구 배 제 친구가 PC방 하잖아요 네 맞아맞아 엄청 크단 말이에요 네 진짜 세대가 한곳에 모이는 딱 그 장소에요 에이 뭘 또 세대가 또 한곳에 모여요 진짜에요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정말 저희 할머니 정도 여깄어 있는 분들도 와서 헌터를 합니다 공인분들은 끊어보기 좋겠죠 아니 그래도 이제 PC방 뭐 안 그래도 할아버지는 티어가 있는거에요? 그런 게임은 안 하시는거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대가 아우르는 공간 그 PC방이 되었다 근데 맞아요 저도 조금 그 PC방 문화가 개선이 됐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거기 가면은 흡연자분들도 계시고 비흡연자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보니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이제 PC방 안 담아 못 핍니다 네 그리고 또 들었어요 흡연자들 흡연자들 그럼 진철이가 누군대요 할거네요 흡연자들 아 그러면은 그 혼낼수도 있어요 왜냐면 엊그저피 거기 가서 프린트 90장 해왔거든요 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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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서 프린트 90장에서 아닌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끄라더라도 사실 저기가 이제 레어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프로필을 방송국이나 이런데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프로필을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어 이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친구가 그냥 쿨하게 어? 그냥 이거? 아 저희가 벌써 춤이 되겠구나 벌써요? 엄청 빨리 간다 지금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월 17일에 사이트가 5분 します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또 오케이 그거는 I love you 미쩍 미쩍 어쨌든 크루 3 5 2 4 4 5 5 6 감사합니다.